안녕하세요. 저는 한중대학교 2학년 권중수입니다. 영어 시간에 배운 영어로 간단한 영상 몇 가지를 찍어보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레디스텐스! 부스 라이딩 스텐스! 로우 펀치! 미들 펀치! 하이븐 펀치! 로우 블락! 미들 블락! 하이븐 펀치! 레디스텐스! 로우 킥! 레디스텐스! 킥킹 스텐스! 프론트 킥! 라우나스 킥! 사이트 킥! 라킥! 레디스텐스! 레이븐 펀치! 하이븐 펀치! 레디스텐스! 킥킹 스텐스! 원수 포트! 원수 펀치! 원수 라이티! 원수 레프트! 레이븐 펀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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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